어째 루피나 상디 조로 이런 애들보다 뭘 나미? 로빈? 프랑키? 이런 애들이 더 쎄 이게 뭔가 어... 그다지 좋지 않은 캐릭을 더 띄워주는 예 그런게 있어요 크로코다일 골랐으니까 알라바스타 갈게요 아... 나미... 나미는 다른 스킬은 몰라도 알까기 아니 그 에그 던지는 거 있죠 그게... 와... 완전 사기야 예 그 스킬 하나만큼은 정말 사기야 뭐 다른 건 몰라도 잠시만 기 좀 먹을게 아... 뭐냐 이 컴보 잠시만 잠시만요 여자식이 기 좀 먹겠다니까 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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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 어? 벌렸네 가자 절로 으흠 뭐 콤보는 뭐 그저 그래요 하지만 요게 너무 좋아 확실하게 전기 그... 그 낙뇌가 걸리면 저거까지 맞아요 저 이름 뭐였지? 기술? 이거 말고 템포 말고 아 네온 로드 네온 로드 그거 말이에요 예 레인보우 템포 이것도 쓰고 나서 나한테 무기가 없어 예 근데 막 써도 상관이 없어 뭐 하려고 했지 방금? 방금 로빈도 잡으려고 했지 스플렉스 그쵸? 저거 템포 쓰고 나서 뭐 나한테 뭔가 없다니까 날 못 때려요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야야야 비눗방울 노래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하는 거야 파파구 케미 꺼거신 자 이거 요거 계속 써볼게요 요거 요거 개좋은 이거 못하여 나한테 한 번씩 낙뇌를 이렇게 아 뭐야 야 방금 로빈이 만셸리의 눈물 저거 먹었어 아 저기 피 채우는 거 영악관념 어 내가 먹으려고 쓴 건데 아 이거 뭐야 걸렸어 걸렸어 와 저거 GP 일자리 서포트가 역시 GP 일자리답네요 풀타임이 빨라 금방 풀려 너희 중에 제일 센 애가 로빈이구만 로빈 너구만 이것 봐 오 세요 그래 맞자 요거 쓰면 그만이죠 그러면서 한 번씩 빼르고 그렇구나 걸어 일클 너무 사귀야 체력이 거의 만 땅이었어요 와 별로 안 깎였어 지금까지 안 한 거 중에 임펠다운 여기래 여기 한 번도 안 해봤죠 자 감옥에서 피 터지게 싸워보자 어 자 나의 썬더볼트 템포로 어 고모한테 통했던가 라고 나미가 말했고요 그 다음에 루피가 자 잠깐만 어 남이 뭐라는 거야 라고 루피가 예 역시 이런 대사 듣는 재미도 있어요 관련 있는 캐릭끼리 싸우면 와 그걸 걸어 와 틈새 공략 예 틈새 공략인가 루피가 리치가 기니까 와 얘들 잘 피하는 거 봐 와 아까부터 서포트가 자꾸 빗나가 안되겠어 내가 열받으면 알깐다 이렇게 라고 할 줄 알았지 낸 노림수 지금이죠 네언로드 와 나미가 공중에서 그 세 번까지 때려지네요 뭐 좋구만 야 베르고 나이스 오 나생문 아잇잇잇잇잠깐만 상디 상디야 너 그 신사 아니었냐 아 그때 내가 상디로 누구죠 예 행콕 때렸죠 그래서 그 복수인가 아브라브리 스펙트럼 고만해 고만해 이제 고만해 야 나도 지금 나도 있어 어 키 모였어 이제 끝났어 얘 갔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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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상디가 와 체력이 꽉 차있어요 끝났어 예 초피를 한방이면 끝납니다 가자 알까기 흠흠 썬더브리드 템포 어 맞나요 썬더브리드 템포 야 죽어 이거 야 죽어 이거 무조건 죽어 이거 체력이 꽉 차있고 나발이고 물론 꽉 차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꽉 차있진 않았죠 와 얘 하는거 봐 와 넘어와서 바로 레드호크를 야 잘하면 지겠는데 이거 진짜 샤워 템포 샤워 템포 아 레인보우가 아니고 샤워였군요 아 자 얘 어 자 기 200 모아야지 지금 쓰면 안 돼 됐어 됐어 아 근데 조로가 체력이 적어요 얘한테 쓰면 안 돼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어 어 얘 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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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끝 이겼네 자 고모한테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답은 통한다 아 근데 이거 초필이 와 너무 느려져 이게 연출이 너무 느려져요 이거 좀 빨리 좀 하면 안 돼 이거 게다가 눌려봤자 이게 넘어가는 것도 없고 스킬 또 없어요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가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제작자가 배가 쳐 불렀노라 예 도라다